하이디! 하피모드스테이! 하이디 안녕하세요 하피모드스테이 뭐가 있어 어디야? 뭐 있어? 그게 뭐야? 엄마꺼야? 그게 뭐야 어디야? 이거 만들었어? 너 만들었어? 오 멜로디가 유치원에서 만들어왔어 내 손이 어디야? 오 멜로디 손이야? 뭐지? 뭐지? 볼 수 있어? 응 너무 예뻐! 열어주세요 너무 예뻐 이거 누구야? 나 어디야 엄마 엄마 사랑해? 고마워요 엄마 너무 사랑해 땡큐 마마 저희 멜로디가 유치원에서 무슨 날? 무슨 날? 너무 사랑해 고마워 예뻐라 우리 멜로디가 왜 뽀뽀사래 고마워 엄마 너무 행복해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온 마디스데이 선물이에요 물론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겠지만 너무 그래도 감동받았어 멜로디가 한거지 이거 멜로디 이름도 썼어? 너의 꽃으로 만들어온 귀여워 이건 뭐야? 선이야? 어이 플라워야? 너무 예뻐 너무 사랑해 이거 엄마 간직할게 영원히 이제 할머니 댁 가야돼 오늘은 저희가 할머니 댁 가려고 해요 할머니 선물 어딨지? 할머니 선물이예요 어제 화분이랑 꽃을 사하고 카드랑 꽃다른 선물이 들었어요 카드 보여줘 학교 할머니 댁 가기전에 아빠는 플레이아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데이 예전에 모더데이 아니요 여러분께서 나 가면 같이 놀아야 되잖아 하이도이も 하이도이 많이 와 dizer 멀데이 마일로 너무 아저씨 네 어제 저희가 보냈어요 걱정해주세요 하이도이 어디 가요? 어디 가세요? 너부터 아이, 예뻐라. 사랑해. 엄마,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 멜로디, 하이디. 하이디, 엄마. 하이디, 엄마 사랑해? 엄마, 엄마, 엄마. 5번은 이거야? 각 창문 벗기는 거야? 응. 오, 창문. 오, 이게 할머니가. 할머니 드리자. 엄마, 엄마. 모두 스테이. 모두 스테이, 엄마. 엄마, 감사해요. 아, 이게 김장찌개 맛있어요? 아보카도, 아보카도만. 아보카도는 저녁에 줄게. 투푸. 아오, 잘 먹네? 하이디, 대장찌개 처음 먹어봐. 오늘 대장찌개 맛있어? 국물 숟가락으로 먹어봐, 습. 국물 먹어봐, 맛있어. 포크가 안 돼서? 우리 삼촌들은 조금 이따가 와서 저희 아이들 먼저 일단 고기랑 먹고 있어요. 등심을 구웠어요. 우리 고기 좋아해? 맛있어요? 잘 먹어. 딸기도 포크를 하는 거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 좋아줄까? 엄마, 좋아줄까? 엄마, 좋아줄까? 아빠는 지금 클라파스를 아직 짓고 있어. 자. 좋아해. 더 줘야겠다. 예! 대장찌개. 오늘은 돼지 목살. 오늘은 돼지 목살. 그리고 오늘은 된장국을 만들어 먹었어요. 무슨 번째 einen? 무조건 잘해. 해치우. 에이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빠!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오늘 왔어요. 사초들이 지금 야골을 하러 가고 야구하고 오신다고 하거든요? 어, 야구하고 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건 된장국 아, 빈... 어머, 이거소! 너무 멈췄해 너무 멈췄해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해서 국처럼 만들었고 오늘은 주물럭이랑 소가이빗 이제 다 메롱해 김치 그리고 쌈 상추, 깬티, 밥 더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양이 너무 적다고 하셔서 오늘 조금 해명은 아니지만 조금 많이 삭았어요 근데 다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하이디와 멜로디는 벌써 먹었는데 내가 먹어볼까 내가 먹어볼까 오우, 큰 김치 아, 더욱더 깨끗해지는 것 같아 하이디가 만질까봐 하이디가 빨리 감자 하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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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보기 네!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또 줄게 잠깐만! 잠깐! 오늘은 양을 많이 사봤어요. 이건 약간 매콤한... 약간 다르다. 저는 고추장과 된장과 설탕을 섞어서. 약간 다르다. 진짜 맛있다. 약간. 오빠 지금 시선이 특수적이네. 아니요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건 더 한 번씩 부터 이거 한 번씩 부터 제가 그 한 번씩 부터 한번에 깨달았다 너무 멋져 진짜 인정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우리 동호가 한입 왜 Nayburn 도착 Olympios 여러분께 전장국을 보내줘요 저는 전장국을 보내줘요 맛있어? 전장찌개? 전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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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디 전장찌개 전장찌개 오늘은 한국식으로 대접을 했어요 정말 맛있어 잘생겼어 전장찌개 행복한 마들댕 행복한 마들댕 감사합니다 오, 예 전장국 전장찌개 여기 요구르트 한개 어서 먹어야지 잘 드시네요 요구르트 저는 전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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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조디는 지금 밥을 먹고 또 먹는 거야?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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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들은 올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공원에 베이스볼 하러 와가지고 잘 먹네 우리 멜로디 저희 시아버니엠은 이제 쌈 마스터 마스터 쌈 쌈은 굉장히 잘 싸세요 하이디 되게 신중하게 싸십니다 하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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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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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두부 여러분도 ý 거의 한국어 아버지 너무 좋아 아주 재미있는 맛 김치! 더 김치! 더 김치! 비빔빔빔 밥 조금 더 밥 조금 더 밥 조금 더 밥을 먹었어요 예 오늘의 첫 시작은? 7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남편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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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